와 진짜 빡세네 하기가 방송 한번 하기 빡세네 이거 오케이 드디어 했나 나오나 제발 제발 나온 것 같은데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셋 둘 아 눈 안녕하세요 음 켜졌고 아 됐다 아이고 리셀 드디어 됐습니다 와 이제 없을 겁니다 아유 진짜 죄송합니다 아유 번거롭게 죄송해요 제가 이거를 아 리제나 두균 어서오세요 아유 번거롭게 방송 껐다 켰다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음 지금 저도 이게 세팅이 저번에는 잘 됐던 것 같은데 세팅을 한번 했었는데 이게 좀 잘 안됐어 가지고 이렇게 된거서 아 반갑습니다 야 유튜브에서 오랜만에 방송한다 아유 유튜브 분들 안녕하세요 뭐 천천히 들어오셔야 겠지만 야 유튜브에서 되게 오랜 만 방송 아 통화 시스템이 있구나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후면 커피? 어 진짜네 원래 초록색만 적어내는 건데 이게 또 초록색만 적어내는 건데 이게 또 이렇게 있네 유튜브 채팅 OBS 안녕하십니까 채팅을 브라우저에 넣고 왔다 여기 빡세게 되어있는 거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로 들어가서 오늘 이거 유튜브에서 동시 송출 키운 게 오히려 또 독이 될 수 있긴 한데 뭐 일단 봅시다 아 아프자 어서오세요 그 자유 아래 유튜브 쪽 을 브라우저로 해 가지고 아이고 유튜브 키고 일단 지르고 보자 이라면은 채팅이 뜨긴 뜨거든 근데 문제는 저거 채팅을 또 이제 저거 하는 거라서 그 채팅이 이제 또 저걸 투명하게 만드는 게 목표라서 어디서부터 일단 빼자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여러분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젠제입니다 자 오늘 3월 14일인데 2024년 3월 14일인데 아 오늘 넥슨에서 신작 게임을 만들었는데요 이번 신작 게임은 그냥 신작도 아닙니다 아 무려 마비너기 영웅전 세계관을 콘솔 게임으로 만들어낸 새로운 신작 게임 무려 어 빈디투스 디파잉 페이트라는 게임입니다 자 이 게임이 어 일단은 넥슨에서 만든 거 마영전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건데 마영전 세계관은 뭐 마비너기 세계관도 같은 거라서 일단은 어 일단 그래서 한번 가져와봤고요 게임을 플레이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트레일러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레일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두번째 트레일러가 나왔대요 리시타의 트레일러가 나왔다고 합니다 야 혹회하네요 오랜만이다 창시타 막 이랬는데 오호 오호 반쪽짜리 소울유 자 놀칩틴도 맞나오고요 어허 확실히 근데 이번 거 빈딕투스가 마영전이라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빈딕투스라는 게임의 느낌이고 뭔가 진짜 애들이 그 이번에 이걸로 엘델링이나 뭐 이런걸 만들라고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좀 팍팍 들긴 하네요 자 뭐 일단은 이렇게 뭐 이렇게 트레일러를 봤는데요 뭐 길게 설명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빈딕투스 디파인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계신 분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유튜브 쪽 채팅은 지금 제가 안뜨고 있는데 채팅 한번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서오시고요 음 자 빈딕투스 제가 다 설치는 제가 다 해놨거든요 컨트롤러 연결을 하세요 이럴 줄 알고 이제 그 컨트롤러를 제가 가져왔어요 누구냐 아카두모 기준 컨트롤러를 한번 그냥 해보겠습니다 뭐 PC 이거 뭐 저거 키보드로 하는 것보다는 컨트롤러가 재밌다고 하니까 뭐 재밌다고 추천하는 걸로 해봐야죠 안 그렇겠습니까 바로 한번 음 블루투스는 아니고 이거 그냥 꽂으면 바로 되는거라서 자 자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리시벌 솔직히 이거 패드로 갖다 게임하는게 난 진짜 처음이긴 하거든 이거 어떤 게임인지 볼까요 얼리얼 엔진 야 요즘에 얼리얼 엔진 뭐 최신 엔진인건가요 왜 이렇게 다 이거 하지 진짜 다들 이거 하시네 자 18세 뭐야 이게 어허 데모 버전이다 어허 어허 게임 시작 알았어 아무 버튼 누르세요 게임 소리 너무 크면 안되니까 조작을 좀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설정 라곤방 적 주목 방식 어 잘 모르겠구요 사운드만 좀 약간 그래픽 품 품질도 좀 약간 높음 최고로 할게요 어 업스케일링도 있네 사운드는 절반 정도 이렇게 해서 해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어두운 보딩인데요 바로 게임 플레이 해볼까요 피오나 아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돼 잠깐만 님들 이거 패드로 어떻게 합니까 님아 패드 패드도 가져왔어요 패드 이봐 들어가서 하는건가 패드 게임 플레이 아직 안나오나 아직은 아닌가봐요 아직은 저거 저걸로 안와봐요 자 피오나 리시타인데 피오나 어 필요할때 입으려는 괌칸 용병이다 음 그래서 리시타 얘가 1골드라면서요 음 신재라 나리선말이 고짜 웃어 옵기나 제가 볼 때는 우리 또 이쁜 여캐를 해야지 사람들이 많이 보시더라구요 그래서 피오나 오랜만에 근본 피오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본 피오나 한번 가볼게요 봅시다 어 좋아요 자 패드로 갔다가 해볼게요 아니요 마우스 말고요 패드로 하면 안될까요 이런 와우 되게 키가 이렇게 많아 QW2열 강한 공격 락온 회전 아이템 사용 R키 포터모드 Shift 스페이스 F 걷기 걷기 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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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려운데 이게 이게 좀 어려운데 질주 키워네 가드 부시 공격 X가 공격 Y가 강한 공격 회피 점프 락온 홀더 포토모드 아이템 사용 지도 메뉴 지도 메뉴 어 오케이 기본조자 XYY XXYY XXY XXY 사진공격 Y키 홀드 가드가 Left Right LB 가드 LB YY 이 정도면 알면 된다 가드 YY 가드 시스템 특수공급들은 이펙트가 발생하는구나 별게 다 있네 자 해볼게요 그래서 이걸 되는거야? 어떻게 하는건데 패드 이거 어떻게 하는건데 이거 블루투스 이거 뭐야 이게 했는데 키는게 뭐지 된거 아닌가 어 켰다 오케이 자 켰어요 패드는 켰는데 연결은 돼 있을텐데 테마야 이거 어떻게 해야돼 이거 마 아 인식이 안되네 제가 다시 갖다 해볼게요 이거 어 아카드목스 나 패드로 하려고 하셨다 패드로 하려고 패드 그래픽 살짝 낮출게요 제가 괜히 최고로 했네요 너무 값쳤습니다 죄송합니다 패드 패드 안되는데 일단 하겠습니다 그냥 할게요 자 큐가 방어고요 큐 방어 유지가 아니라 방어가 이게 이렇게 되네 그 다음에 아 다시 이렇게 되는거 오케이 때리고 오 더 빨라 제가 마영전도 해봐서 아는데 마영전 공격보다 더 빠르네요 발차기 아마 아마테라스킥 아마란스킥 스매시 오케이 구르기 구르기 점프가 뭐지 점프 있지않나 점프 점프 뭐 있지않나 좋은말 다시 점프키 F가 점프키구나 R키 포토모드 아 이런게 또 포토모드야 아하 포토모드 아 이런식으로 UI 감축이 이렇게 할 수 있어 우와 우와 하하하 야 카메라 엄청 가까이 하는거 좀 신기하게 신기하네요 일단 이렇게 하고요 음 점프 점프가 F라스면 이게 좀 비찬데 1번 뭐야 아 스킬 버튼 1번 2번 이렇게 하는거에요 이걸 넣었다가 2번 3번 풀타임은 없나 아 돌진 이거 마영전에 있는거거든요 마영전에 있는 그 스킬들을 이렇게 쓰는구나 오케이 가볼게요 스테인 없나 아 아 쉬프트를 꾹 누를 필요가 없네 얘네도 뭐야 몬스터 이름은 없나 여기 뭐가 또 있어요 뭐야 이거 또 2키 활성화 2키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이게 뭐고 이게 2키 뭔데 이게 뭐야 이거 휴식 떠나기 휴식이랑 뭐가 다른가 별거 없네요 그냥 그냥 에너체원 그런건가봐요 음 휴식 휴식 자 이런것도 오 돌도 부서져 오 돌 부서지는건 괜찮네요 어 맵 키맵 세이브 포인트인가 맵키 엠키로 맵 나오고요 오케이 아직은 목소리가 없는데 이런거 이제 부숴도 될 것 같은데 왠지 어 어 너무 잘게 부서진다 근데 야 이게 좀 귀찮은게 이게 공격을 한번 하고 나서 쉬프트를 또 눌러야지 또 뛰어 약간 이게 약간 이게 좀 귀찮네 자동으로 쉬프트 모드면 참 좋을텐데 한국인이라서 내가 좀 불편한가 오 아야야야 오 잘 맞춘다 방 패 방패 아 방패 아 방패 아하하 아니 한대도 못 막는거 싫어하냐 아 방패 좀 들고있어 그렇지 한대도 못 막는거 싫어요 얘를 아 아 이 친구들이 에너지가 없어야 얘들을 좀 잡을 수 있나 보내 보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 잡기키 있잖아 잡기키 있었는데 사라졌구요 아 바운제 그 화살 두 대나 맞은건 못 막는건 좀 심했다 근데 자 피를 좀 맞춰볼까 피 피 회복포션 어 회복포션 아이템사에 알키 깜 깜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막고 카운터 해볼게요 뭐 막고 카운터 자자자 막고 카운터 땅땅 그렇지 아 잘했다 음 이 다시 마시고 맞고 카운트 땅땅 좋았어요 ㅜㅜ 이게 아 아 아 아 오자 이게 일단은 보자 깨기가 싸鍋 잡기очка jakieś 나온거 같은데 여기 있는 것들은 뭐지 8살 본 염소 머리들이 Memorial 음 어 야 잘 맞춘다 음악이 없어 좀 심심하고 일단은 플레이를 해봅시다 잠몹들 뭐야 아 이게 이게 내가 그냥 마영전처럼 하려고 하니깐 빡세게 빡세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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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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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원기 세임 다 마 마 하구요 피도 아마 채울게요 포션이 세 개밖에 없어 가지고 아 아 혹시 3 뼛이 없어가지고 그식 모션 따라 억구요 음 보자 berry 뭐 포스 뭐 없니 얘들아 5 지니 진입 지니 아 합시다 아유 의상도 바꿀 수 있다는데 볼까요 의상도 이게 바꿀 수 있다 들었거든요 뭐야 뭐세요 일시정지가 있어 있네 bgm 이 없으니까 게임이 심심해 그러니까 어 약간 지금 베타 테스트 니까 나중에 넣어 주겠지 근데 나 아이였어요 베타 터스트 테스트에 음악이 들어갔을텐데 아쉽다 약간 아 놀들 좋게 또 하고 있구요 아 아 아는 피오나가 진짜 이쁘게 이쁘다 피오나가 원작보다 더 이쁜것 같아 약간 전투음악이었으면 어 뭐야 어어 들켰어 이 친구 누구에요 의상을 어 바꿨다 아 의상을 바꿔주는게 있네 좋네요 의상 2번 와 이쁜데 어헌 어이 이거 의상 너무 이쁜데 세노팡이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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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좀 마시고 피 좀 마시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씨 개빡 개스네 진짜 큐 막아 막아 으 으 어 얘들 좀 센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좀 좀 좀 좀 이쯤 뛰 면서 왔실 수 없을까 여유부리지 말고 전투어막이 있긴 하네요 막고 때리고 막고 막고 때리고 아우 드럽게 안되네 아우 야 죽겠어 이러다가 아아 아 죽으면 어떻게 되는거야 아 이거 여객테구나 아 근데 의상이 너무 이쁘다 이거 와 이게 의상이 이게 포터 모드가 뭐지 야 의상이 이게 지금 보면은 의상이 5번 우와 뭐야 5번 4번 우와 이거 레깅스 이쁘다 이거 와우 와 야 이거 마형전이 괜히 의상이 이게 너무 귀엽다 이거 와 이거 뭐야 너무 귀엽다 이거 포터 아우 귀엽다 이쁘다잉 약간 좀 엠지하다 약간 음 빛나는 건 가드 불가 아님 그런가요 빛나는 거는 가드 불가요 흰색이었는데 빨간색도 아니고 가봅시다 컷신 다시 해보지 말고 바로 갔으면 좋겠다 일단 마형전보다는 어렵네요 음 기존 마형전보다는 좀 어려워 야 스킵 안돼? 스킵 자 이게 지금 내가 키보드라서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맞고 맞고 때리고 때리고 아 되게 아프네 진짜 맞고 어휴 야이씨 어휴 잠깐만 안될 때 이거 마시고 마시고 와 이거 아 얘들 어려운 이유가 얘들 에임을 잘 쏴 얘들 에임을 잘 쏴 에임을 그냥 기존 마형제처럼 그냥 에임이 이렇게 빗나가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냥 그냥 잘 때리네 애들이 우와 이것 봐 어허 어디서 좀 어디서 좀 소울유 좀 많이 보셨나 봐요 어허 네 이거 베타 테스트입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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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아프네 다 맞고 있어요 어우 맞고 때리고 맞고 때리고 때리고 이 회피 시간이 그렇게 무적이 아니에요 오우 오우 아아 제발 제발 그렇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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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다 야아 씨 개빡세네 진짜 야 겨우 살았다 와아 자아 겨우 살았고 이거 졌으면 또 그치 될 뻔했거든요 와아 씨 개빡세네요 약간 세도팡인데도 개개 진짜 빡세 빡세네요 이거 자아 이렇게 따라갑시다 잠깐만요 저 포션 없어요 저 포션 없어요 잠깐만요 선생님 아 제발요 저 포션 없어요 저어 지금 되게 하드 모드거든요 아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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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어 지금 포션 없어요 저어 지금 포션 없어요 한대만 맞아도 죽어요 지금 제발 세이포인트 세이포인트 죽었다 죽었다 씨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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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개빡세네 이거 생각보다 저 이키는 뭐지? 잡아 쓰리라는 건가? 뭐 잡먹들이야 아아 뭐야 아아 잡으면 알아서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약간 그 뭐라고 해야된거야 액션킬 액션킬 글로리킬 글로리킬 글로리킬이 뜨네요 잡으면은 오 아아 아 이러면 안되는데 아 제발 이러면 진짜 제발 또 처음부터 하지 말아세요 아 제발 제발 또 잡으라 하지 마세요 제발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마사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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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합니다 제발 또 처음부터 또 잡으라 하지 마세요 부탁할게요 제발 행님 제발요 행님 휴 그래 이런 센스는 있어야지 어우 살았다 쓰더팡 등장이라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개 무서웠다 진짜 개 쫄겠다 진짜 자 유튜브 분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차피 유튜브 쪽 채팅이 지금 붙어있는건가 어 여기 나오네 어 오케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휴 빈딕투스 근데 오늘 생각보다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더라구요 일단 한번 해먹겠습니다 신작 게임 또 뭐 이렇게 화재거리는 아닌가봐 이렇게 그래도 일단 이렇게 2키 누르면은 한마리 잡는걸 겁나 요란하게 잡습니다 막아 막았어 막았어 겁나 요란하게 겁나 요란하게 세이 포인트 칼부라인가 와 근데 캐릭터 진짜 이쁘다 와 뭐야 와씨 오우 와 완전 잔인해 와씨 아 완전 잔인하네 아 제가요? 갑자기요? 아 아 보스인줄 알았더니 그렇게 보스는 아니구요 아 이게 막는게 그렇게 빨리 막아치지가 않아요 보니까 음 오케이 와 뭐야 뭐야 왜 이렇게 야해 이거 뭐야 와 얘 이름 뭐더라 화이트 머시기 아닌가 이름 뭐더라 일단 되게 스노우스킨이구나 와 되게 일단 애들이 간지나게 나오네요 막아 막아줘 홀쯔 오케이 마시고 오우씨 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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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막을 수가 없구나 잔 몹이 아니라서 어우 이거 언제 때려야돼 막아줘 피좀먹자 피좀 제발 피해 피해 오케이 오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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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약간 쪼금 오우 오우 이게 무자 그냥 무지상으로 때리면 안되는거야 이게 오우 야 아 아 이 막기가 생각보다 느려 막아 아 아 드럽게 못 막네 진짜 씨 아우 오우 오우 열받네 진짜 다시 할게요 한 번씩은 꼭 죽네 이거 진짜 아 스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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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막기가 드럽게 드려요 오우 막아 약간 마영전으로 이전에 있던 마영전으로 생각하면 안될 것 같애 이거 이거는 그냥 그냥 기존에 있던 마영전으로 생각하면 안될 것 같애요 그냥 확실히 확실히 다크 소울 같은 느낌이 좀 나긴 해 다크 소울은 이것보다 더 하드하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오케이 다크 소울은 이것보다 더 하드하긴 해요 경지 넘어가기 자 너무 어려 그냥 막아주고 너무 풀타를 다 때릴 필요 어우 야 패턴보고 진짜 이제는 그냥 패턴보고 아이씨 미친 아 개아프네 진짜 그만 때리라 한대 막아주고 막지 말고 아 제발 아 코멘 막기도 진짜 그지간데 게임 진짜 아 아 게임 욕하면 게임이 잘 맞는거야 아니면 내가 못하는거야 이거 아 이게 풀타 콤보로 때리면 안될 것 같고요 아 아 아 아 야야야 풀타 콤보 아니고 살짝살짝 아 아 개잘맞춰 아 개잘맞춰 아 개잘맞춰 아 개잘맞춰 진짜 아 아 풀타 콤보는 안되겠구나 한달 때리고 스며시 한달 때리고 스며시 이런식으로 얘겠구만 이거 전멸로 피하라고요 법사도 아니고 전사하는데 지금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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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무슨 아침 조 아침 운동나온 운동나온 뭐 조깅나온 여성놈 아니고 무슨 이 마족승 아 으아 으아 아 이게 해봤자 노을들 해봤자 룬상 안에 나오는 애들 그게 담데 아 개잘쏘아 아 쳐 아니 애들 잠맞들 왜이렇게 세냐고 여기 잠옞들 개세여 님들 아 쏘지마세요 오케이 잡았다 진짜 소울유는 좀 못합니다 다시 자 천사 시작하게 특수 스킬들로 왔다가 일단 한 대씩 드릴게요 다 때리면 안 될 것 같고요 욕심내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피오나 장점을 전혀 못 살리고 있어 지금 아 개아파 진짜 뛰어 긁어주고 오케이 두 대 아 개잘 쏴 진짜 미친 게임 아니야 두 대 아 개잘 쏜다니까 미친 게임 진짜 아 두 번 아 아 이 새끼 개갔네 피없다 피없다 제발 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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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라 졸라 어려워 아 졸라 잘해 졸라 잘해 진짜 아 개잘 맞춰 아 미친 개잘 맞춰 진짜 아 아 개잘 맞춰 진짜 야 인간도 이렇게 못 맞춰 아 겁나 걔네 겁나 잘 맞추네 진짜 와 아 개빡세네 진짜 피오나 방패 카운터로 사냥해달라고요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카운트 얘는 카운트로 못써요 얘는 거의 그 제 뭐지 그러니까 궁수케일의 저 노을저침과 스노우스킹이라서 그 저 화살 쓰는 애들이라서 으아 으아 와바방 요란하게 뜨리고 아 원래 아마테라스 킥할 때 이거 그 경직이 무시가 있거든요 여기는 경직이 아 근데 여기는 그냥 슈퍼 아머가 없네 그냥 어 슈퍼 아머가 없네 슈퍼 아머가 없어 아 개빡치는 진짜 오케이 가자 갑니다 레츠고 아 개잘 맞춰 오오 아 아 미친 게임 진짜 아 아 피 붙어 피 붙어 피 붙어 피 붙어 피 붙어 넌 넌 넌 뒤졌다 넌 뒤졌다 아 미친 개잘 맞춰 마 어 개빡세 진짜 아 진짜 개어 개아파 피 마셔주고 아 졸라 아프네 진짜 욕 나온다 방어 타임 방패를 계속 들고 있으면 좋은데 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방패를 왜 왜 방패를 깔짝들게 해 놓는 거야 피오나를 아 게임 그지같이 만들었네 진짜 아 게임 그지같이 만들었네요 게임 그지같은거 진짜 야 게임 욕을 하면 내 잘못이야 게임 잘못이야 진짜 아 아 열받아 아 열받아 아 개빡쳐 5 clef 아 진짜 이 와중에 으 으 으 어이 잡고 어깨 잡고 또 나올거군요 그렇죠 궁수 먼저 잡아야 돼 궁수 나오면 궁수 나오니? 오케이 좋아요 다시 갑니다 가자 음마 개빡새네 진짜 아 피해주고 스매시 스킬들을 좀 이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미친 딜 캔슬이 안돼 딜 캔슬이 안된다니까 아 열받아 아 이게 막고 있으면 좋은데 막는게 너무 짧아요 시간이 아 마영진 개발진분들 진짜 이거 다 좋은데 뭐 이거 쉬프트 상태 유지만 좀 되도록 좀 해주세요 진짜 너무 그지같아요 이거 진짜 이 전투할때마다 쉑트키 눌러야 하는거 테스트 안해봤어요? 아 열받네 아 아 개빡치는 게임 진짜 아 아 게임 안해봤어요? 아니 이게 불편한거 다 좋은데 게임이 어려운건 난 그렇다 친다 이말 소울이니까 근데 쉑트키는 진짜 그지같이 왜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 왜 이거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왜 내가 세팅이 이상하게 있나? 이거 쉬프트만 좀 약간 그지같은거 이것만 좀 잘되도 되겠다 진짜 그래피 없고 없어 없어 아 열받아 아 개빡치 진짜 아 아니 이게 공격을 하고 쉬프트가 유지가 되어야되는데 쉬프트를 한번 키를 또 눌러야되니까 그게 너무 짜증나 아 열받아 깬다 일단 일단 깨봅시다 방패를 쓸 틈이 없어 방패 방패를 쓸 틈이 너무 어려워 아 뭐 나같은 소울 소울류 초보자들이 하기에는 좋은 게임은 아니야 사실 나는 어차피 소울 초보니까 소울 잘 못하니까 그건 인정 근데 근데 모르겠다 근데 확실한거는 이 이 뛰는거 이거는 진짜 개선해야되 내가 다른건 모르겠지만 진짜 뛰는건 개선해야 진짜 리얼 방패 뭐 딜사이클 방패 뭐 이런거 뭐 뭐 알겠어 근데 진짜 뛰는거는 개선해야 진짜 아 뒤지겠네 진짜 욕나온다 아우 이거 개 병 아 욕나오다 진짜 아 아 취반에 어서오세요 제가 방송에서 욕하지 말자 안중이긴 한데 막은거야 방금 저 내가? 제발 죽어어 제발 제발 죽어어 코러스 아우 개빡치네 진짜 게임 진짜 아우 진짜 개빡치네 진짜 와 1분밖에 안걸리네 아니 이게 진짜 이게 문제야 이게 쉬프트키 이게 이렇게 하고 다시 누른 상태로 이렇게 아니 일반적으로 봐봐 이게 공격을 한 다음에 쉬프트키 누른 상태에서 있어야지 뛰잖아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거 개 아 욕 나오네 진짜 그지 같다니까 이게 공격을 하고 나서 다 끝나고 쉬프트키를 한번 눌러야 돼 이게 너무 그지 같다니까 아 아 이 놈 그지 같다니까 진짜 뺏겼다 아 진짜 욕 나온다 아 개빡치네 개빡치 진짜 자 일단 이 틈에 도 보자 제스처 1 뭐 있나 보자 스트레칭이 있구요 2는 뭔데 이제 가까이서 못하나 가까이서 이렇게 할 수 있구요 가까이서 할 수 있는데 의상 2 아 의상이 아니라 의상은 의상은 3으로 하고 제스처를 야 아까 보자 요거 뭐 마영전에 있는 춤 같구요 그냥 그죠 이것도 마영전에 있는 춤인데 뭐 와 진짜 어우 야 이거 완전 누가 성인 끼임 아니랄까봐 와 이거 어마어마하네요 와 마영언니 안녕하세요 마비노기 스팀 버전이라고요 아니요 정확히는 마비노기 영웅전 스팀 버전 아 이거 아 게임이 너무 너무 성기 힘들게 진짜 이거 아 이거 어마어마한데 이거 아니요 이런 것도 있고 보잉보잉 야 아 그쵸 이거 뭔 춤이야 대체 이거 뭔 춤이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뭔가 마영전은 더하지 않음이라고 하는데 이게 근데 엔진 차이가 엔진 차이가 진짜 어마어마하긴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아 이거 근데 아 이거 뭐 시청자분들이 뭐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게 이게 이런 keene F 탭 버튼 캐릭터 고유 액션이 있다고 아 슈퍼하마 있었네 이게 슈퍼하마 거든요 근데 아니 디펜스 장난 아니야 이거 깔짝 야 이거 깔짝으로 방어 하라고 지금 이거 영어 영어라 어휴 깔짝 하는걸로 차 아 아 아 어딜 지금 감히 때릴라 있어 지금 아 출과 이내는 어디로 가야지 아 일단 아유 뒤치기 줄 뻔 있네 아 이제 궁수 먼저 오케이 쭉쭉 내려가서 음 무시하고 가면 안될까 어제 잠몸인데 딸깍지 허벅지가 너무 야해요 아 아니 이거 그 허벅지도 그렇지만 이거 진짜 이게 레깅스 라고 해야 하나 이거 이 진짜 질감 표현이 미치긴 했다 진짜 질감 표현이 오지게 아니 이거 내일때는 피오나가 어 야 방어 모션이 아니라 저걸로 가겠다 아 이 잡고 나가야 돼 자발에 담고 갈 수 있구나 야 나왔다 아 차기 아 시원해요 어 좋아요 개 아프네요 뭐야 너 뭐야 갑자기 오 이러고 있어 자 글로리킬 너무 너무 과해요 솔직히 글로리킬 간지나게 이거 귀찮아서 나중에 안할 것 같군요 우와 슈퍼모 슈퍼모도 있네 글로리킬 너무 과해요 둠슬레이어 처럼 약간 되게 그 간지나고 깔끔하게 삼참 뭐 피 없냐? 피 없는데 아 지금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큰일 났네 이거 다음 세일포인트 어디야 어 나온다 바로 코앞이다 비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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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제발 조작 안돼 여기서 여기서 줄 수 없어 세일포인트 개 같은거 진짜 바로 코앞에 진짜 신난다 아 게임 그지 같다 보스 안만나는게 어디냐 진짜 저는 이런 소울게임을 안좋아해요 주인님 안녕하세요 즐거운 화이트데이 보내고 계시네요 저는 이런 소울게임을 그닥 좋아하지도 않아요 너무 빡세여 진짜 아 개쩔쎄요 아 개맞 아 미친 잘 맞춰 진짜 공수가 어디서 뭐 엘리트 공수가 되려나봐 개잘맞춰 아 무슨 일반 몬스터한테 슈퍼 경직이 있어 아 졸라 아파 진짜 아 졸라 아파 진짜 아 떼거지니까 답도 없는지 애들 진짜 미친 게임 진짜 아 진짜 게임 진짜 와 슈퍼하너 하니까 대답 보네요 어우 진짜 개빡세다 저 게임 진짜 아 게임 진짜 어렵다 아 진짜 어렵다 어려워 아우 어려워 게임이 너무 어려워 자 여러분 처음 오시는 팔로워 부탁드릴게요 아 게임이 너무 어렵다 앞에서 막고 뒤에서 쳐맞고 진짜 보잉마서 5단이요 선생님 선생님 게임 본질에 집중해주세요 어 부가적인 것에 집중하면 안됩니다 뭐 안죽았니 그렇지 글로리 키를 해도 안죽은 경우가 있네 보잉보잉 강아지 너무 좋아요 세상에 취향이십니까 저는 이런 소울라이크류 너무 빡셉니다 아 이거 뭐 쉬었다가 뭐 포션 착 이런거 없니 휴식 야 설마 최종보스가 그러면 개야? 놀칩틴이야 지금 설마 그러면 아 조졌는데 맞는거 같은데 맞는거 같은데 자 이제 앞에 맵이 좀 크네요 꽤 어 쉬고가면 만픽이네요 뭐야 또 있어? 또 있어? 아니 몇 마리야 얘들아 니네 생긴거 다 거기서 거기 같아 보이는데 몇 마리야 지금 아니 생긴거 니네 다 거기서 거기 같아 보인다니까 샵투스 내가 무슨 인종차별처럼 보일 것 같지만 아 다 참았네 진짜 우와 아 이게 이게 진짜 막아 막아 그렇지 막았다 막아 그렇지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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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막은거야 안 막은거야 아 아 아 죽었네 아 아 개빡세 게임 너무 빡세 나 가볍게 할라온건데 왜이렇게 빡세 게임 진짜 아 나 게임 가볍게 할라온건데 왜이렇게 빡세냐 와 미치겠네 게임 너무 빡세다 어 아 아 아 몸이 면스 몸 면스 막아 막은거야 안 막은거야 아 아 아 아 보잉이 무거워서 그 무게를 견디라는게 말이 되는 소리니까 그게 아이고 아 아 아 다 처맞아 다 처맞아 아니 패턴이 몇개야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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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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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오나 막아면서 싸우는거야 막아 막아 안 돼 아 개빡센 진짜 양반처럼 하신다고요 대체 그게 무슨 말이죠 양반처럼 한다 이게 대체 무슨 네 감사합니다 마냥님 놀러와여서 고마워요 의상 바꿔야겠다 오늘 노딱함 받자 맞아 맞아 마가가 아니라 맞아요 너무 천천히 마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런 말이었어요 그러게요 위급상황인데 그걸 또 음미하면서 마시고 앉아있는 다시 갑니다 약간 패턴 파악을 좀 하면서 해야할 것 같아요 마가 맞아주고 어 아니 내가 아 열받아 게임 그지가 않네 진짜 아 아 다 쳐맞네 다 쳐맞아 진짜 아 구름은 뭐하냐고 에임이 따라오는데 구름은 뭐해 어? 에임이 다 따라서 쳐맞는데 어 개같은 게임 진짜 아 아 진짜 다 쳐맞아서 진짜 아 아 진짜 아 아 진짜 다 쳐맞아서 진짜 아 게임이 진짜 아 피해주세요 어 아 안돼 욕하면 안돼 욕하면 안돼 욕하면 안돼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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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을 수 있어 막을 수 있어 막을 수 있어 개 개 개 리치가 은근히 길어서 피해주고 아니 오른쪽으로 하하하하 개 아니 개거지같은게 진짜 피해주고 아 얘 왼쪽으로 얘 왼쪽으로 피해하는거 같아 어 아 아직 안죽었다 아 진짜 어렵다 게임 아 진짜 아 개같이 어렵다 개같이 어려워 진짜 사람 빡칠나게 하네 성질머리 뻗치게 하네 진짜 아 어디까지 한다 일단 아 보스 몇개 이제 하나 최종보스는 놀지트니까 그지 일단 얘 왼쪽으로 어헝 아 하 기분탓이에요 기분 탓이에요 기분탓이라고 해줘 피해주고 가볍게 톡톡톡 피암 마셔주고 왼쪽 왼쪽 그렇지 패턴 파악을 해야 돼 패턴 파악을 피해주고 그렇지 그렇지 젠젠아 니가 이제 뭘 좀 아는구나 왼쪽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왼쪽 왼쪽 오른쪽으로 피하면 안돼 왼쪽으로 피해야 돼 그렇지 넌 뒤졌다 뒤졌다 넌 진짜 해주고 살짝 그렇지 잘한다 잘 못한다 아 피피피피피 으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 알았어 알았어 이제 할 수 있어 아 오늘 목 나가겠네 진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어 방송 끝나고 노래나 불러야겠다 목 다 불려 다시 간다 이상하다 어 마리아나님 지금 오셨군요 아 반가워요 마리아나님 아 이렇게 오랜만에 방송 놀러와주시고 저 지금 이 게임 처음 해보는데 너무 어렵더라구요 아 너무 반가워요 저 이 게임 잘하는데 방금 시작해가지고 아 너무 반가워요 아 뭐 다른 방송 보고 오셨나보다 저 저 이거 잘 깨고 있는데 무슨 보세요 한대도 안맞았잖아요 아 이거 보세요 뭐 무슨 문제 있었나요? 아 저 저 되게 잘하는 얘기 아 이렇게 쉬운 게임을 왜 이렇게 다들 어려워할까 쳐맞네 쳐맞다 쳐맞다 쳐맞기 쉬운 게임 피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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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할퀘야겠다 스매시를 쓰려고 하지 말고 평타 평타로 때려야겠어요 피해주고 피해주고 아이 피해주고 마셔주고 아 개아프네 아 아 이렇게 열받아 아 내 눈을 뽑고 싶다 진짜 아 신시어 신시어 이 게임 너무 힘들어 진짜 아 너무 힘들다 다시 간다 아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게임 보니까 패턴 파악을 해야 돼 아니 패턴 파악을 해야지 게임이 쉬워진 게임인데 당연하겠지만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이거 보세요 죽으란 새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오늘은 다음에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다고요 아 이거 방패를 막아도 뭐 의미가 없네 피해주고 피해주고 피하라 했다 내가 피하라 했다 아 진짜 개같은 게임 진짜 아 진짜 개같은 게임 진짜 포션 좀 제발 포션 좀 제발 빨리빨리 마시면 안되니 진짜 마나나님 말들 너무 우아하게 마시는거 아니냐 전쟁중인데 지금 다 쳐맞으면 왜 굴러는거야 그치 어? 다 쳐맞을거면 왜 굴러? 아니 쳐맞을거면 왜 굴러? 야 이거 디렉터 누구냐? 아 진짜 요거 디렉터 누굽니까? 개빡치네요 진짜 누가 디렉터야 이거 여러분 이거 디렉터 좀 알아봐요 한번 지셀리 어서오세요 대빵 누군지 좀 알아봐 누가 일단 그지같은 게임을 만들었어 극찬 피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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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이런건 왜 피하는거야 그냥 쳐맞아 왜 굴러는데 이런군 옳다 아 미안합니다 계속 맞다보니까 사람이 맞는게 기분이 좋은게 아니잖아요 다들 그죠? 그래서 그런가봐요 내가 선택한 게임이니까 해야지 뭐 즐겁게 하자 피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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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유 잘한다 이 게임은 원래 그런 게임이에요 옷이 너무 뭐가 없어서 더 아픈게 아니라 원래 그런 게임이에요 이런 게임 특성 뭘 더 껴입는다고 막 더 방어력이 세지는게 아니라 오히려 없어야지 방어력이 더 세집니다 다시 간다 나 이게 제일 이해가 안 돼 새들 다 쳐맞으면 뭐해 왜 구르는 거야 젠제나 아니 진짜 대박친다 이거 게임 아니 어디로 굴러야 돼 개 아 욕나온다 욕나와 구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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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친 게임 얘들 유도를 아 게임 거지같은 진짜 게임 아니 미친 오른쪽으로 굴러왔는데 그 끝에 머리에 맞으면 어떻게 방어? 방어 해볼게요 방어 해볼게 방어 해볼게 열방하니까 방어 해볼게 방어 나 이제 니 타이밍 다 알거든 방어 다시 해볼게요 방어하는 식으로 해 방어하는 식으로 방어하는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한번 아니 방어 이거 가지고 뭘 막아? 이건 해 이거는 해야지 이거 그냥 어 뭐 할 수가 없니 이거 다시 가보자 막았어 지금 막은 거예요 이거 막아도 피가 달긴 다네요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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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제발 막아 아 저 개같은 게임 진짜 아니 애들이 미친놈이야 미친놈이랄까? 조준을 유도를 해 애들이 막 유도를 따라온다니까 하나 둘 셋 유도를 해 게임이 아 눈도 거즈 같네 아 오늘 안개 안 끼고 왔다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자 다시 하자 다시 하자 아 스트레스 받지 말자 게임에 스트레스 받지 말자 다시 하자 다시 하자 야 이 게임 이 디렉터 누구냐 언놈이 거기에 맞냐 제 방향에서 보고 계십니까? 아영전 디렉터분 게임이 참 열받게 만들었네요 그게 성공이라면 잘하셨습니다 디렉터 오젠 아 제가 무슨 무슨 힘이 있다고 디렉터를 암살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저를 암살하나 암살할지 아 아 이제 피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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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주고 피해주고 오케이 피해주고 굴러주고 한 번 더 굴러주고 마지막 포즈션 마셔주고요, 피해주고 진짜 감사합니다, 쫓아갈게요 밀어주고, 피해주고 피해주고, 피해주고, 피해주고 마지막 저거 뭔데? 아 제발! 게임모스 이미지 남을 수 없잖아요 아 천원은 감사합니다 아 진짜 게임 개어렵네 게임 졸라 어렵네 피카츄? 이거 마지막에 클리어타이 나오나? 마리아님 저보다 빨리 깨면 제가 제가 돈에 제가 돈에 5천원 할게요 진짜 나 자신있어 마리아님 뭐 늦게 깼을때면 벌점 안해도 돼 나보다 빨리 깨면 내가 5천원 줄게 진짜 아 아 솔직히 오천원이 문제가 아니야 아 미친 게임 진짜 포기할게요 아우 아우 열받는 게임 진짜 아 열받는 내가 볼 때 이거 아니다 해봐야 되겠어요 처음 오시는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마영전 빈딕투스 디페잉 무슨 말이야 빈딕투스 디페잉이 무슨 뜻이야 근데 막종 10분쯤 아니야 아니야 얘 깨고 그다 아 근데 얘 깨고 끝이 아니잖아 생각해 보니까 아 얘 깨고 나서 노을 칩팀이 남아 있는데 아 그게 문제네 제 생각엔요 스매쉬를 쓰면 안될 것 같아 그냥 마우스 왼쪽 클릭으로만 때려야 할거야 아니 미친 게임 진짜 아 니네 진짜 잘 때린다 아니 이게 미친 게임이라니까 애들이 조준을 때려와요 애들이 조준을 때려와요 제가 이해를 묻혀있네 그러고 구르고 구르고 이 처맞네 아 시 미친 요시까지 나 아 진짜 욕하고 싶다 욕하고 싶땡에 말 끄고 욕할게요 개빡치니까요 어 이 내가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게임을 하고 있지 원래 소울 유 게임 이런 게임 가요 여러분들 원래 소울 유가 이런 게임 일까 아 다시 아니야 다시 다시 처음부터 너무 첨하지 않을 거야 저게 공격이 맞춰 저스트 가드 요 아 가드가 이게 너무 짜증나는 게 이게 하다가 아 아 아 바로 되든가 해야 된대 너무 느려 아 가대로 활용을 못해서 그런가 내가 어 아 아드 활용을 해야 되나 아 한 대 2대 다 쳐맞아 아 개 친게임이 아 아 진짜 개미 아 이 게임이 너무 잘못 맞는 것 같애 이거 아 아 너 잘못 맞는 것 같애 이거 아니 내가 구르는데 왜 그걸 왜 맞아 아니 너무 어이가 뭔가 뭔가 어이가 없게 만든다 이거 지금 나한테 지금 막나게 이거 아 맞나? 원래 소울박 이런 게임인가? 뭔가 이상한데? 아 이게 다 첨안기 이상 일단 제가 해보겠습니다 마음을 놓고 하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자 아 아 아 스트레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자 마음을 놓고 한번 플레이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그거 아세요 얘 다음에가 노을 치프틴 야 노을 치트 있기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지 맙시다 속도가 진짜 빠르게 내는데 혹시 마영전에서 느낄 수 없는 스피드가 있긴 해요 이건 마가드 슈퍼가드가 안된구나 아 이 병진 아 못 갔네 아 아 아 아 아 피좀 먹자 피좀 먹자 피좀 먹자 아 타이밍을 좀 늦게 해야되나봐 아 아 이것도 아닌 것은 Where a wind 와 타이밍이니까 좀 진짜 늦게 해 아 아 열받네 어서오세요 렌즈 좀 뺄게요 아 렌즈가 자꾸 눈을 꿈뻑이 에서 너무 열나게 불편해 자 생각하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왔다시의 백급 파센토 힘으로 상대 해주지 렌즈 때문에 내 힘의 절반 정도 밖에 사용하지 못했다 이제 더 백급 파센트로 상대해 주지 백급 파센트 뿔르 파워 백급 파센토 푸르 파워 데스 신심 천력으로 상대해 주겠다 백파센토 그러고 맞았다고 당황할 필요 없을 것 같아 맞아서 당황하는게 더 큰 것 같아 맞았으면 그게 그대로 있는 다음에 다음 커페트 준비하는게 나을 것 같아요 맞았다고 하나 두번이고 세번이구요 두번 세번 있죠 카운터가 있긴 한데 너무 맞추기 어려워 카운터랑 슈퍼 스탠드가 있긴 한데 너무 어렵더라구요 나는 너무 어려워 나는 도저히 못쓰겠어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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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 구르는게 있네 카운터 카운터 한 번, 두 번 그렇지! 좋구나 얼쑤 겨우 잡았네 진짜 와...몇 번을 죽는거야? 샤포스토스 저딴 놈한테 몇 번 죽는거야 진짜 이게 방패가 있고 봐봐요 님들, 내가 방어 해볼게 방어가 유지가 아니라 1초! 슈퍼아머가 있긴 한데, 슈퍼아머 넣고 방어는 진짜 1초 와...진짜 어렵다 게임 진짜 완전 어렵다 아... 잡먹들한테 쳐맞다 중 저 다시 리게임 하자 깼으니까 아, 애들 많으니까 참 힘드네 보스는 들었구요 방어, 반격, 페리킬 아니, 방어 한 다음에 그 카운터가 있긴 한데 진짜 나는 어려워서 안 돼 피지컬이... 미안해, 제 피지컬이 좋은 피지컬이 아니에요 팩트적으로 제가 피지컬이 좋은 피지컬이 아니라서 그게 안 돼 방어하고 바로 카운터 하기가 너무 힘들어 이거 진짜 너무 힘들어서 아... 진짜 어렵다 피오나는 나한테 안 맞는 캐릭터야 안맞아 난 다른 캐릭터를 해야 돼 지금 지금 있는게 리시타가 있긴 하거든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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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냥 방패 없는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제가 이제 도저히 방패 있어봤자 의미가 없어 나한테는 활용도 잘 못할 거 이거 아 활질 진짜 미친 활쟁이다 진짜 아 좀 이따 놀치티인데 큰일났네 이거 아 아 이제 놀치티인데 최종 버스가 있는데 그게 제일 문제야 자 자 여친구는 일단 먼저 활쟁이들 먼저 싸우고 쉽다 발차기를 아마테라스 다 아마... 아마테라스 맞나? 아마... 아마테라스 킥을 다 하려고 하면 안 돼 아니 이게 쉽트로 갔다 해도 도망을 못 치겠어 얘들 때문에 아 얘들 근데 몹들이 많이 모이니까 진짜 빡세긴 빡세다 야 휴... 한번 쉬었다가 피 채우고 포션도 채우고 한번 가겠습니다 아 아 야 이 게임 빡세네 빡세여 와 아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나왔습니다 이쪽 길이라고요? 올라간... 올라간게 있어? 뭐야 뭐야? 뭐야 이게? 누가 뭐 위에서 떨어졌니? 누가 뭐 위에서 떨어졌니? 무슨 일이 있니? 뭐야? 야 이걸 민다고? 와 힘 미친네 개세다 힘 진짜 아니 이걸 밀어요 선생님? 아니 이게 밀려? 초대님 어서오세요 마영지 다크솔이 됐네요 에린을 지키려면 이 정도 힘이 있어야죠 여기는 에린이 아니라 어디였더라 그냥 세개인데 이따 어서오세요 아 야 게임 진짜 빡세다 이거 아 근데 그래픽이 너무 좋다 자 우리들의 노을칩 팀 나왔습니다 아 멋있다 아 아 상남자 야씨 상남자 아니 왜 창은 딴 데서 맞고 왜 저한테 화풀이 하세요? 야 근데 얼리얼 엔진 좋다 그래픽은 미쳤다 진짜 근데 와 이거 마비노기랑 같은 엔진 아니야 그 나중에 얼리얼 엔진 지금이라도 봐줄테 지금 돌아가라 노을칩 팀 카마인거스트라는 이름이 있었네요 자 처음에 패턴 좀 봅시다 그냥 어차피 처음 왔다 죽을거 같거든요 빨리 구르는게 야 그냥 방금 전에 그 친구한테 잘 맞다보니까 지금 오히려 노을칩 팀이 더 쉬운 느낌이다 살짝 한 번 한 번 두 번 어 야 노을칩 팀이 더 쉬운 느낌이 되는지 언제 그 친구한테 겁나 미친듯이 쳐맞았어 한 대 맞고 지금이 더 쉬운 것 같아 이제 한 대 맞고 좀 쉬워주고 아 노래 좋다 야 야 노을좋은데 오 야 나 나 잘 싸웠는데 나 방금저보다 잘 싸웠는데 쟤 진짜 미친듯이 싸워가지고 아니 미친듯이 쳐맞아가지고 오히려 지금 잘 싸우는데 주인공이 마주 마이저다운 플레이어볼 캐릭터와 관련이 있나요? 이거 마염전 그거잖아요 마염전 세계관을! 마염전 세계관을 그냥 아예 만든거기 때문에 아 안죽었네? 죽었네? 자 잠깐 파연쇼 갔다올게요 아이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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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으 아 시야시안이 어서 오시고 남켈 리스타 여킨 피오나 인가봐요 맞습니다 리스탄 피오나 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음 스킵 스킵 바로 가고 있습니다 최종 버스 약간 무식하게 캐릭터 보스가 무식하게 큰 것보다 이게 더 재미있긴 하네 아니 애들이 진짜 뭐랄까 조준이 자동 조준이 인게 너무 많냐 이거 무식하게 아니 이게 너무 무식한 자동 조준 같아요 그냥 그냥 자동 조준이 아니라 자동 조준이 너무 무식한다 무식한 것 같아 자동 조준이 아 퇴령 퇴령이 어서 오시고 책이전이 어서 오시구요 어디서 이런 못된거 배워왔어 아 리스타도 해보긴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리스타로 왔다 다 깨는건 좀 그렇고 네 한 대 맞고 피해 피해주고 피해주고 아 그 스킬이 있으려나 리버레이트라고 하는 그 스킬이 스킬이 리버레이트인가요 그게 있을지 모르겠네요 와 개 아프다 정통으로 맞았네 이걸 아 다 쳐맞아 이거 게임이 너무 아 아 제가 소울을 진짜 안해서 그러는데 원래 이런 게임인가요 소울이 진짜 그지같은데요 아 이거 피할 수가 없네 이거 아 너무 그지같은 게임인거 여러분들 중에 이거보다 더 한다고? 그래요? 그니까 나는 소울 게임 진짜 못할 것 같아 제가 저는 몬스터헌터같이 약간 좀 즐기는 대중성 대중성 소울로 좋아합니다 대중서울 전 대중인 마술 할래요 그냥 전 대중인 마술 할래요 그냥 나는 그냥 초딩인만 할래 아니 굴러도 다 쳐맞는거 뭐야? 아니 굴러도 다 쳐맞는거 뭐야? 안 될 것 같고 오히려 노랜 좋아요 일단은 노랜 매우 좋습니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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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라니까 다 말하면 어떻게 하냐 다크 소울이 무슨 다크 소울이랑 엘들링이 대중 소울이라고? 아니 뭐 얼마나 하드하는 거라는 거야 아니 뭐 얼마나 하드하는 거라게 다크 소울이랑 엘들링이 대중 소울이래 아 화살도 공격으로 되요? 다시 갈게요 이 페이지가 있는건 좋네요 이 페이지가 있으니까 더 얘가 빨라지네 아 이거 어떻게 피하라는거지 근데?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노래는 일단 따봉 노래 좋다야 노래는 진짜 좋다 노래 누가 만들었냐 이거 잘 만들었는 노래 바로 가자 그래픽도 너무 좋아 근데 아 네 피해주고 아니 자동 조준이 너무 그지같이 되있는거 아니야 진짜 피하만 마시고 아니 얘들 자동 조준땜에 진짜로 그냥 아주 그냥 뭐 피해주고 아 이걸 어디로 피하라는거지 뭐 슈퍼하마 이거 막아야되나? 그냥 슈퍼하마 버텨야되나 방법이 그냥 슈퍼하마 버텨야되나 방법이 아니 춤을 춰야 춤을 그냥 306시도 춤을 춘다니까 그냥 나 그 자동 맞추려고? 이거를 어떻게 피해야할까? 이거 모르겠네 해볼게요 그냥 끝까지 한번 해가지고 막아! 슈퍼하마! 아 이거 어떻게 막으라는거지? 일단은 라곤을 좀 바꿔야겠다 이게 시점이 미친듯이 바뀌어서 시점을 시점을 적한테 고정하고 싶은데 너무 힘들다 시점이 시점 시점이 이게 너무 너무 지금 오락가락해서 어이 라곤을 그대로 할 수 없나? 라곤 카메라 회전 말고 라곤을 그대로 할 수 있는게 있나? 없나? 없나? 아 쉽지가 않네요 진짜 어렵긴 진짜 어렵네요 아 가드 불가 가드 회피불가 아 가드도 안되는구나 이거 회피도 불가라고? 그럼 어떻게 그러면 회피불가면 뭘요? 야 야 회피불가면 나 그걸 뭘로 뭘로 피하라는거야 그러면? 아니 이걸 뭘로 피해? 회피불가면 어떻게 하라는거에요? 선생님? 아니 회피불가면 어떻게 하라는거에요 진짜? 갑자기 왜 이렇게 렉걸려 됐다 피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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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영전 좀 부럽긴 하다 아니 근데 진짜 좀 신기해? 왜 왜 얘네들은 넥슨에서는 마영전 가지고 마영전 2를 만든걸까? 좀 궁금하긴 해요 많이 아쉬웠나? 마영전 만들때? 되게 좋은 액션과 게임성인데 이거를 너무 그 의장게임으로만 해서 약간 좀 아쉬웠나? 그 만든 의도가 좀 궁금하긴 해요 이거? 피해주고 아 이게 너무 진짜 조준 유도가 심해 뭐 피할 수가 없는 수준이야 이거 아 이걸 어떻게 피하지? 이거를 진짜 어떻게 피하지? 자 볼 하나 이거요? 일단 오전 10시에 나와가지고 다른 분들 깬지는 모르겠어요 2페이즈 2페이즈 어 피했다 미친듯이 피하는거 밖에 답이 없구나 아 이건 어떻게 해야 진짜 주노? 어 제가 주노님 혹시 내가 알고 계신 주노님인가요? 보스 6개 밖에 없습니다 보스 6개 밖에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 보스긴 한데 진짜 엄청 죽으면서 왔습니다 와 아 아 아 이렇게 죽냐 진짜 아 아 다시 갈게요 자 소울유에 좀 약합니다 음 가자 오 피해주고 피해주고 애들이 춤을 추는 수준이라서 완전 피해주고 진짜 진짜 그냥 타이밍 맞춰서 진짜 천천히 깨야 되는 거 같아 급하게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나랑 나랑 얘랑 춤을 추 춤을 춘다는 느낌을 해야 돼 춤을 춘다는 느낌 같이 합 맞춰서 어 합을 맞춰서 같이 저걸 해야 돼 그냥 해피를 해야 돼 해피 랄랄라 춤을 춤 어쩔 수 없지 뭐 뭐 아 스테미나 제한 없어서 좋긴 하네요 아 나중에 생길지 모르겠지만 피해주고 그렇지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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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그렇지 아이고 이제 2페이지 2페이지가 나올 때 아이고 아 저거는 진짜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아이고 2페이지 갈 때까지 가 없는데 너무 이거 동체시력이 진짜 빨리 할 것 같아 2스로 2스로 진짜 1스 2스로가 다 짤짤이 하는 것 밖에 없나봐요 아 눈 번 적이 바로 피해야 한다고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죽어가면서 해야지 모르면 맞아가면서 해야지 뭐 피해주고 좀 천천히 하자 피해주고 피해주고 아 너무 잘하고 있어요 아 3번 스킬 맞추기 너무 힘들다 아 처음엔 칩티만 20티 했다고요? 오우 오우 어 동일씨 어서와요 어 지금 최종 쪽에 왔습니다 진짜 내가 얼마나 죽었는지 알면 놀랄긴 할거야 진짜 앞에서 야 소울류 약하거든 특히 이런 하드 소울류는 진짜 야 이거 진짜 기존에 알던 마영전이 아니라 아 니 왜 옷을 살 맞고 있냐 그게 프리셋인데 아 앙과 입었습니다 엄청 옷이 저겁니다 아 마시고 아 이 페이지까지 온 것 같아요 피해주고 피해주고 얘는 멀 멀어지려고 피하면 안될 것 같아 얘는 그냥 가까이서 피해야 하는 것 같아 그냥 아니 커맨드가 입력이 돼있냐? 오 이걸 또 사네? 좋아요 포션이 남았고 좋아요 아 좋아요 저거 나쁘지 않아요 아 좋긴 좋다 좋다는 말 금지 좋다고 하자마자 다 처만네 그냥 진짜 뭐야 상 뭐야 왜이래 왜이래 아씨 무섭게 피하는 것만 집중하자 피하는 것만 집중 와 이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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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틀 타임 폭틀 타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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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니 와 저거 때문에 진짜 죽네 계속 아우 거의 다 깼는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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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애들이 자동타기 시래서 막 춤을 춰 저렇게 막 300개씩 춤을 추고 난리나 피해주고 일단 파악하고 피해주고 Q를 활용하라고요? Q? 안되겠는데 Q 다 막아져요 궁금한게 Q 너무 깔짝이라서 내가 너무 피오나의 방어에 대한 신뢰가도가 너무 낮았나? 나는 근데 애초에 피오나 쪽이 아니라 약간 리시탈이 할 것 같아 방어 잘 활용을 못하고 있어 근데 2대 빡쳤죠? 아무것도 못하죠? 아우씨 다 알 수 있네 아무것도 다 알 수 있네 오케이 좋아 빨간불빛만 아니면 되거든 아 이걸 어떻게 피하지 이걸 진짜? 아니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모르겠어 모르겠어 옆으로 피해도 안되나봐 이게 이거 가라도 불가하고 아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거 진짜 징후 징조도 안보이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 멀리 피하면은 멀리 피하는 대로 망하고 가까이 피하면은 가까이 피하는 대로 하고 이거 쉽지가 않아요 그쵸? 나만 그런거 아니지 역시 해보신 분이 나타나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다 패링 되긴 해요 방금 잘못들만 써보니까 되긴 하는데 쉽지 않은 내가 쉽지 않은 아이고 막았죠? 어 막아봤자 님들 어 막아 막아 아니 다 첨왔네 진짜 막아니까 다 첨왔네 막아 마영전 원조랑 달리 여러분 방패가 무뎌지는게 아니라서 나는 그냥 피하기에 마음이 편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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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가랑이 사이로 튈 수 없나 아 아 아 브루 가드 브루 가드 아 너무 쉽지 않다는데 해볼게요 막타만 가드 아 아 아 이게 진짜 진짜 동체시력이 빠르긴 해야 돼 이거 다시 해볼게요 렛츠고 오케이 잘 막았어 방어 잘 막았어 슈퍼... 슈퍼 세이브 슈퍼 세이브 방어 줬고 잘 막았어 방패 좀 쓰자 진즉 좀 방패 좀 쓰지 그랬냐 방패 쓰니까 편안하긴 하다 방패 쓰니까 야 방패 쓰니까 편안하긴 편하다 야 아이오 아 카운터 말하는거죠 피 좀 피 좀 이제 2페이지가 올 것 같습니다 피 마시고 오 이 정도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구나 아 다 쳐 맞냐 진짜 오케이 이 정도 피했어 진짜 근소하네 진짜 근소하다 진짜 근소해 아 아 이거 뭐 아 타이밍 봐라 와 아 피해주고 아 미친 게임 진짜 아 아 아 너무 열심히 해서 못한다 놀릴 수 없다고 좀 그럴 것 같긴 해 나 지금 못한다 놀리지 긁힌다 지금 못한다 놀리면 긁힌다를 우오 액타 긁힌다 너무 슬프다 아 아 에르바돈이 어서오세요 암마 오랜만이시네요. 한번 죽어 다시 하자. 다시 죽자. 그러면 더 놀리고 싶대. 세상에. 악당인가. 우우. 접어라, 접어라. 악당인가, 악당인가, 진짜. 태령태령에 엘델링 다 했어요? 나는 진짜 소울라이크로 진짜 못해가지고. 아, 진짜 너무 긴장타. 너무 빡세, 게임 진짜. 리얼. 장난 장난. 네, 알겠습니다. 쇼니 쇼니 즐거웠어요 잘 알겠습니다 안 긁혔어요 그럴 수 있죠 놀릴 수 있죠 크리가드가 뭐예요? 뭔지 몰라요 노장비라고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좋네 노장비라고 하는데 그러면 노관우는 없나요? 찬다 여러분들은 들어버렸다 젠저씨 개그 죄송합니다 긁힌 정도가 아니라 그동안 야 됐다 이렇게 충신들만 남는다 이렇게 충신들만 남게 하는 거야 이렇게 개아프네 진짜 아 그냥 막는 게 낫겠다 이거 못 피하겠네 이거 못 피해 못 피해 피해 주고 아 이번 것도 죽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해볼게요 그냥 자 3탄 하나 둘 셋 아 천천히 해야겠구나 이거 오케이 천천히 할 틈이 없네 근데 공격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어렵네 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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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기요 아니 진짜 태연하게 쉬운 소리 하시네 어? 저기요 패턴 보고 피하라는 게 말이 쉽죠? 선생님 선생님 지금 하시는 말이 아 보스 그거 그냥 땅에 장판 나오는 거 그거 보고 피하면 돼요 어? 스타크래프트 이기는 거 쉬워요 병력 뽑아서 이기세요 돈 모아서 병력 뽑아서 이겨 그럼 돼 관찰을 하십시오 땡 오우야 죽을 뻔했네 아니 에루안이 많이 아팠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쉬운 말씀하지 마시라고요 피할 때 때리고 있으면 계집 아니 누가 그걸 몰라요? 어? 모른데요 그거를? 지금? 에이징 커브라서 솔직히 20대였으면 내가 우선 넘기겠는데 얘 진짜 에이징 커브가 있어 동체 시력이 너무 약해 지금 동체 시력이 너무 늙어 나이 들었어 와 미친 저승사자랑 하이파이버 같다고 그 정도라고 아 이 양반 왜 이렇게 아팠어요 아유 뭐야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오우 아니 깨리고 있을 때 좀 취소 좀 해달라고 때리고 있을 때 취소가 안돼 저 빠요 때리고 있을 때 취소가 안돼 더 쉽게 맞고 때리고 근데 피가 진짜 눈꽃만큼 나는데 그러니까 아 너무 어려워 젠제잘 보시면 돼요 잘 봐요 아 아 내 눈에 초고속 초고속 카메라가 있으면 좋겠다 세민 어서와요 다들 놀러오시죠 오늘 목요일날 좀 약간 쉬운 느낌인가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여러분들 스트리머분들 저한테 뭐라고 할 시간에 빨리 방송이나 하세요 편집하시고 사람들이 지금 고통받는거 보고 놀러 올라와요 지금 이거 와가지고 잔뜩 그냥 놀리고 난리 났어 자 이게 마우스야 이게 클릭이야 피해주고 오자마자 혼났어 세민님도 하셔야죠 리얼 세민이 이거 별로 안어려워요 해보니까 아 쉬워 쉬워 이즈원 이거 쉬워 금방 깨 세민이 이거 금방 해 나 이거 보스야 저 벌써 보스에요 아니 미친 게임 진짜 죄송합니다 마영전이랑 그냥 다른 게임이야 서로 그냥 그냥 다른 게임이야 다른 게임 그냥 마영전에서 느낄 수 없는 게임이다 마영전 너무 쉬운 게임이야 진짜 한 번 두 번 세 번 오우 피해주고 아야야 먹지마 아주 먹지마 아까워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 이때 먹어야 돼 이때 안 돼 제제이 피하고 때리고를 배우셨어 생활 좀 깨자 이제 슬 어렵다 칭체하면 죽어버리시네 다시 한다 매트지 지금 다 맞을 거면 대체 왜 피해 왜 굴러 구르는 이유가 뭐야 내 스스로에게 너무 궁금해 다 쳐맞을 거면 왜 굴러 아이 뭐 이거 게임 오늘 게임 깨죠 야 이거 오늘 다 못 깨고 게임 방송 끄면은 그거는 솔직히 게임 스트리머 아니지 피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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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피 진짜 너무 쫑난다 피해주고 진짜 마영제 쉬운 게임이긴 해 쟨쟨 이제 개그 그만해요 아 다 웃었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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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아 방송 불량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죽었고 100% 풀 파워로 이제 아 너무 방송 불량 해야지 너무 쉽게 깨면 재미없잖아 어 아이 에로아이 눈치가 빠르네 어 눈치가 빨라 눈치가 빨라 눈치가 빨라 이제 이제부터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제부터 어 방패 왜 들고 있냐 폼이야 폼 방패 들고 있는거 폼 폼날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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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폼날라고 그냥 어 이거 장식용이야 장식용 그냥 장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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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줘 방패가 익숙식이 안아가지고 워호우 업속하자마자 똑같은거 보는거 같다고 그건 다 기분탓이에요 어허 세미님 기분탓 기분탓 이제부터 방원전까지는 이제 방송예능용 였고 이제 좀 좀 재밌게 했으니까 이제 이제 해야지 재밌게 아 이제 진짜 진지하게 해야지 또 아 미친게임 진짜 스테미나 있었으면 못해 테미나가 무제한이게 이게 신의 한순가 나에게는 자 이제 슬슬 2페이지에 옵니다 아 2페이지 하자마자 2체 2페이지 하겠네 형님 자비점유 앙 2대 2대 전 3대 2대 가치 1대 네 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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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요걸 싫어요 라이더가 너무 빡세네 아니 이게 마영전 이게 무슨 왜 이게 무슨 마영전이야 다른 게임이야 이거 완전 다른 게임이야 이거 이게 무슨 마영전이야 여태까지 내가 알던 마영전 아니다 안나 짤짤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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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지 넣어야돼 하나 좀 좀 쳐막아 아 죄송합니다 요컬러가 한게 아닌데 막기 버튼 눌렀는데 막기가 안되네요 하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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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방석 안키고 아 마영전 부러워요 이런 게임 만들어주고 부러워요 솔직히 부럽긴 해 난 마비누기 유저인데 마비누기도 멀리 나온다고 하지만 이게 언제 나올지 모르겠고 마영전 유저분트 사이에서는 그냥 마영전 투랍을 울기로 했나요 피 한 번 마셔주고 마영전 2.0 아 이거 진짜 못 피하겠네 아 진짜 형 그건 몰랐는데 디파이 페이트가 못듯이 안가는데 마영전 2 많네 나는 궁금한 게 제가 마영전 유저분들 오셔서 궁금한 건데요 왜 넥스에서는 마영전 2를 만든 걸까요 그러니까 뭐 얘들 입장에서는 그냥 기존에 있던 게 아쉽다고 하긴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개발한 거면 솔직히 계속 계속 개발해왔던 거긴 하거든 아 운명을 넘어서는 멋있다 2010년 게임 세상 꼭 뽑은 거 아닐까요 그런가 오버워시도 비슷한 이유 아닐까 그런가 아우씨 야 저기 루시엠도 한다 야 저기 루시엠님도 이거 켰다 야야야 루시엠도 켰다 이거 죽어봐라 좀 고통 좀 받아봐라 어? 야 루시엠이 이거 켰다 혼자 고통 못 받지 어? 호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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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하실걸? 루시님 야 서로 실피다 근데 내가 더 피가 없어 사실상 내가 아 침착하자 끝까지 침착 아 개합갔네 이럴줄 알았다 야 이거를 진짜 아 카마인 커스트인지 난 몰랐어요 아 개아깝네 진짜 이거 아 아 욕심부렸다 이거 아 개아깝네 개아까워 너의 패턴 다 파악했다 이제 끝났어 막아주고 막아주고 한참 걸릴 것 같긴 해요 자 진식팡 어서오세요 유튜브 하이하이 그러니까 근데 이 정도 준비한 거 보니까 상당히 준비 그동안 좀 오래 해온 것 같거든요 사실 이거를 못 피하겠네 이거 진짜 아 12개월 만에 근데 얼리얼로 갔다가 하는 거면은 솔직히 할만할걸 아 할만하다가 함부로만 하는 거였지만 그나마 마비노기보단 나을까 마비노기는 그 20년 전 그래픽 플레이온이라서 새로운 게임 만들기는 좀 뭐해 우리 마비노기 유저들은 늘 말하는 게 있어요 제발 대만 마비노기 모바일이나 좀 가져와서 그냥 하자는 그런 말을 했는디 아 이거는 진짜 침트가 안되겠네 그냥 마셔주고 여유롭게 오케이 오케이 와 두번 연속은 좀 심하지 않냐 근데 막아 막아야 막아 아 이거는 진짜 아 아 아 얼리어로 무사는게 싸인의 얼리어로는 워라헤비스탠딩 헤비스탠딩까지 어떻게 했는데 빨간색은 진짜 너무 어렵다 진짜 진짜 저거는 운빨인가 봐 저거를 하고 있을 때 긴 긴 연계액션을 하면 안될 것 같아 그러게요 그러게요 오고망단 안될 것 같아 오 잘 막았다 클리에이트 방울제는 못피할 것 같아서 그냥 막았거든요 어 잘 막았다 잘 막았다 나도 먹자 나도 피 좀 먹자 너도 아프냐 나도 아프다 아씨 막고 막고 와 미친네 이때 피 좀 먹고 나도 도로가 너무 싫어한거 아니야 진짜 빠스 약하게 때릴거야 지금부터는 지금부터 약하게 때릴거야 빨간 불빛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약하게 때릴거에요 왼손으로만 스매시 안쓸거에요 아 이거 안써도 문제네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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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아 이걸 쳐맞네 아 아 아 아 아 방절도 추구 일단 거의 다 왔다 야 거의 다 왔다 진짜 거의 다 왔다 쟤네다 힘내자 이거께 밥 먹자 이영훈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서오세요 오늘 신작게임 마비노기 마영전 마영전 신작게임 인딕투스 비파잉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마영전이 진짜 스토리가 잘 진짜 인정한게 마영전 스토리 잘 만들었어 진짜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는거지 막아 막아 막아라 그렇지 잘 막아쓰 아 아 닫혀 맞아 너도 아프냐 나도 아파 아 아 이거는 허어어 너무 근본없게 아니 근본 근본없게가 아니라 이건 진짜 뭐고 방법이 없나봐 뭐 어떻게 막으라는것이 대체잖아 난 이거 1을 붙어있다 3대 2대 3대 아 아 진짜 아 환자 이번판에도 질것 같긴 한데 일단 해봅시다 아 아 잠깐만 지금 너무 기좀 빨렸어 아 지금 너무 기좀 빨려가지고 지금 정신이 너무 마음을 다시 하자 아 아 아 지금 기 너무 빨렸어 아 너무 지금 기가 기가 너무 빨렸어 지금 너무 멍해졌어 지금 아 아 아 아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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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피를 마시자 발차기 한 번씩 하고 막아주고 그냥 막아줘 그냥 막아줘 오케이 잘 피했어 잘 피했어 피 한 번 마셔주고 정신 차려 긴장해 아 긴장해 긴장해 오 잘 막았다 아 진짜 자 여기서 안도하지마 안도하지마 좋아 좋아 아 아이고 개 아깝네 아이고 아 진짜 아깝다 아 아 아 아 다시 간다 몇 회죠 나도 모르겠어 10트는 넘은 것 같은데 지금 아 아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그냥 막고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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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이런 C.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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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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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아... 8시 반까지 끝내야 돼요. 8시 반에 싱크롬 세팅이 있어가지고... 제발 끝나라. 제발... 아이고... 아이고... 탄수알 주문이... 4000원... 1000원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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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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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포종불개야... 아... 아... 그래... 빈딕투스 이거... 지금 피어나있잖아요 여러분들... 리시타가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리시타는... 재밌게 해보면 어떨까? 노포션으로 왔다가 룰렛 돌려가지고... 노포션 올클리어... 이런식으로 해볼까 한번... 출근을 막는 댕댕이라고요? 쟤는 귀엽지라도 하지 귀엽지도 않잖아... 쟤는 귀엽지라도 하지 귀엽지도 않잖아... 이거부터 깨셔야? 있어 보세요... 넌 죽었다... 진짜... 아엄하게 진짜... 방패... 방... 방패 활용을 잘해야겠다 진짜... 방패 활용을 잘해야겠다 진짜... 방패 활용을 잘해야겠다 진짜... 약간 버... 약간 렉 좀 걸릴 것 같은데... 살짝... 방패 활용을 잘하 hacia다... 방패 활용을 잘해야겠다... 상대방이 개발하기도 해서... 불선은 애기고 생각나게 두려운... 방패 활용을 잘하여... 형허기고 생각나게... اخная 몬도... 방패 활용을 잘하지않고.. 방패 활용을 잘하며... 방패 활용을 잘해줘이라고 생각나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진짜 전투시간이 2분 57초지만 진짜 한 30번 죽었나 진짜 와 개빡세다 진짜 와 개빡세네 개빡세 진짜 미치겠다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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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힘들다 마영전 진짜 빡세다 진짜 와 와 진짜 힘들다 진짜 힘들어 와 와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이거 끝이야 어디로 가야 돼 뭐 더 없어요 와 진짜 힘들다 이거 와 끝인가요 더 없어요 그냥 뭐 그냥 그냥 esc 들어오고 나가면 되는 거야 이거는 이제 그러면 와 진짜 미친 듯이 힘들었다 와 더 없죠 자 여러분들 이제 그 저기 있거니 이제 리시타가 있는데 리시타는 제가 룰렛으로 돌리겠습니다 자 그냥 룰렛으로 그냥 할까 아니면 룰렛으로 할까 고민 되거든요 근데 그냥 가면 재미가 없으니까 룰렛으로 한번 좀 약간 노포션 한번 해봐 활성화는 게 있는데요 그래요 이거 포탈? 두개 아닌데 설마 이거 두개 안 했다고 끝나는 거 아닌가 설마 설마 지금 두개 안 했다고 지금 자 여길 가볼게요 설마 저거 활성화 안 했다고? 어디 있어 근데 활성화 좀 해볼게요 어 와 다 이거 활성화 시키고 엔딩 나오는지 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저 오늘 한 게임 한번 소감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와 너무 힘들었다 진짜 너무 힘들었어 와 진짜 마영전이 이런 게임이었나? 아니야 마영전 개쉬운 게임이야 이거에 비하면 진짜 겁나 딜캔도 되고 마 와 진짜 어렵다 이 게임 와 이건 마영전이 아니야 이미 극초창기 마영전 느낌 와 진짜 아 아 아 왜 이렇게 렉 걸려 아우 렉 걸려 아우 렉 아우 렉 쟤 근데 활성화가 안 보이는데 쟤님들 왜 이렇게 렉 걸려 왜 이렇게 렉 걸려 어 뭐야 아우씨 뭐야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렉 걸려 야 왜 이렇게 렉 걸려 이 너머에 뭐 이게 있다는데 안 보인데 없는데 여기 근처에 활성화 시키는 데가 없네 뭐야 무슨 얘기지 뭐야 왜 또 나와 애들 아 왜 또 나오는 거야 아 얘들 왜 또 나오냐 여기 뭐 활성화 시키는 거 없어요 얘네들 버그인가 그냥 버그가 이게 끝인가 아 이게 진짜 끝이라고 오 에반데 끝인 것 같은데 끝인 것 같은데 자 볼게요 다른 분들 플레이 잠깐 볼게요 빈딕투스 지금 영상 올라왔을 거구나 아마 어 최근에 업로드 영상 와 이거 진짜 개빡세다 진짜 와 아 끝인가 아 오케이 끝이라 했고요 와 저는 이거 바로 이제 영상 이제 업로드해서 올려야 할 거 야 여긴 또 못가니 또 영상 이제 업로드해서 올려야 할 거 같거든요 더 못가니 자 일단 후기 좀 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후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후기 자 어 키우고 자 이렇게 해서 어 나오고 자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어 마영전 어 마비누이 형제 빈딕투스 디파잉 페이트에 대해서 한번 플레이 해봤는데요 지금 플레이 시간은 2시간 정도 2시간 반 정도 되거든요 했는데 와 진짜 개빡세예요 일단은 진짜 빡세고요 제가 일단 소울 초보거든요 전 소울이 원래 안해요 제가 소울 해봤자 진짜 해봤자 좋게 쳐줘도 진짜 몬스터 헌터 몬스터 헌터 약간 대중적인 소울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도인데 아 너무 어렵네요 제가 알던 마영전이랑 너무 달라 완전 다른 게임이고 진짜 빡세고요 와 그리고 어 어 모노는 소울 유구 아닙니다 그쵸 소울이신 분들한테 좀 좀 신뢰가 될 수 있는 말이긴 한데 하하하 모노는 이렇게 그 놀자판 하하 일단 장점 단점과 약간 이런 것들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어 일단은 빈딕투스 디파잉 일단은 해본 플레이 소강 일단 완전 다른 게임이다 마영전과는 완전 다른 게임이고요 무거운 느낌은 아니에요 사실 되게 빠르고 경쾌한 가벼운 느낌이네 그러니까 무겁다는 거는 약간 몬스터 헌터 같은 약간 그런 대검들 종류 들었을 때 무거운 느낌이 들어야 무거운 느낌인데 이런 게임은 되게 빠르고 그런 느낌이긴 한데 애초에 마영전이 엄청 빠른 게임이지 요 정도는 그냥 어 좀 그런 거 약간 그리고 장점 단점 좀 말씀드리면은 장점 일단 그 얼리얼 엔진이 굉장히 예쁩니다 와 그래픽이 미쳤고요 그래픽이랑 그 지금 뭐 물리엔진 그리고 실사 화면 같아가지고 뒤에 있는 그래픽들도 너무 실사 화면 같아가지고 진짜 실사처럼 잘 뽑혔습니다 너무 예뻐요 캐릭터가 너무 예쁘고 몬스터들 그 놀칩팬들 이렇게 털들 종류 이렇게 나열하는게 너무 예쁘고 너무 멋있고요 보는 맛이 있습니다 보는 맛이 있고요 장점은 또 플레이하고 나니까 진짜 깨는 맛은 있어요 사실 왜냐 진짜 미친듯이 죽어가면서 하는 게임이라서 죽으면 빨리 플레이 빨리 플레이 빨리 플레이 이거는 장점인 것 같습니다 진짜 죽으면 빨리 빨리 다시 도전 도전 빨리 재도전 이런 거 되게 큰 장점인 것 같고요 어 또 장점도 얘기해 보면은 일단은 뭐 깨는 맛이 있다 그리고 빠르게 도전할 수 있다 그래픽이 좋다 어 그리고 단점 좀 말해 보겠습니다 단점 단점은 뭐 아직까지 버그는 잘 모르겠고요 어 단점은 일단은 모르겠어요 이거 쉬프트? 약간 쉬프트? 공격하다가 쉬프트 하는 거 좀 약간 빨리 좀 그 좀 더 빠르게 뛰는 게 좀 되는 거 했으면 좋겠고요 음 음 잡몹들한테 좀 죽는 거는 너무 어쩔 수 없나 약간 좀 그건 약간 솔직히 소울류에서 필수적인 느낌에 대한 요소를 내가 단점으로 인식하는 걸 수도 있긴 한데 일단은 잡몹들도 되게 어렵습니다 뭐 그거는 솔직히 이 필수적인 요소라서 그런 거 같긴 하고요 음 단점은 어 소울이 당연한 거 아니 솔직히 당연한 거긴 해 소울이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좀 되게 어렵다는 느낌이긴 한데 그 외 단점은 사실 음 사실 뭐 없는 거 같은 느낌인데 약간 음 단점 단점 자 잡몹들한테 좀 약간 계속 발묻긴 느낌이 좀 짜증난다 뭐 굳이 꼽자면 단점이 이건데 그 외 단점은 굳이 없는 거 같은데요 진짜 그게 깔라고 하는 단점이 아니라 크게 단점이 없는 거 같은 느낌이라서 애들이 자 그 보스 몬스터들이 자동 조준되는 게 좀 억지다 약간 좀 강한 자동 조준이라서 막 춤을 추더라고 360도 이렇게 삥그르르 그런 거 빼면은 뭐 음 글쎄요 글쎄요 음 좋습니다 게임 나오면 해볼 거냐 저는 일단은 아 해보긴 해볼 거 같긴 한데 개빡셔가지고 이거 아 너무 빡셔가지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해보고 싶긴 해요 해보고 싶은 게임은 게임에 대한 그 욕망은 되는데 너무 어려워서 이건 저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어려워 어려워하는 게임이라서 잘 모르겠다 근데 소울유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어 해볼만 하다 음 멀티플레이나 레이드 이런 거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만약에 전 페이트 디파잉 어 디파이 페이트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봤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유튜브 아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바 안녕하세요 안녕 자 소울이면 아 익숙한 맛 체롱을 청구할 그런 느낌 일단 나가 봅시다 여러분들 아 끝났다 근데 이거 혹시 패드로 하는 게 재밌을 거 같아요 보니까 마우스로 하니까 너무 힘들어 패드로 하는 게 재밌어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아이고 이렇게 해서 오늘 빈딕투스 디파잉 페이트 해봤고요 네 아 재밌었어요 진짜 진짜 한 두 시간 반 동안 몰입해서 게임 한 거 같아요 어 처음 오시는 분들 어 팔로우랑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진짜 어려웠다 근데 진짜 어려웠다 아 이런 빠른 소울유 게임이 있음 쓰읍 약간 소울유라고 하기엔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몬스터헌터 보다는 소울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게 더 빡세신 분들은 다를 수 있게 한데 일단은 이렇게 해봤습니다 오늘은 처음 오시는 팔로우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 리시타도 조만간 일단 깨겠습니다 리시타도 한번 뭐 룰렛을 돌리든지 룰렛 아니면 그냥 해볼게요 그냥 게임 플레이하는 식으로 해본 식으로 그냥 최소한 플레이라도 해보는 식으로 깨볼게요 한번 리시타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방송 이제 고생하십니다 리셀이 자 오늘은 제가 이거 빨리 영상 올려야 할 것 같아가지고 오늘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구요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그럼 굿밤 되세요 여러분들 굿밤 안녕히 계세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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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날씨 감사합니다.